11번을 조금 많이 틀렸던데 자 봅시다 지질 단면도야 단면인데 습곡이 있고요 부정합이 있고 단층이 있죠 단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태적층도의 기울을 그려볼게요 A, B, C, D 부정합을 A A 다시 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E 라고 해보고 단층은 FF 다시 있으니까 그냥 FF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일단은 습곡이 있긴 한데 이게 약간 배사구조니까 아래쪽에 나이가 많은 거긴 하지만 혹시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건요를 줬지 건요를 줬는데 뾰족한 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퇴적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퇴적층이 퇴적된 건 이 방향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퇴적층은 A, B, C, D가 퇴적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 부정합이었죠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E가 퇴적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단층 FF 다시가 모든 걸 다 끊었지 다 끊었는데 이제 단층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층선 보다 오른쪽 여기 상반이잖아 상반이 위로 올라갔지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역단층이네 그러니까 역단층 FF 다시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나이를 한번 써볼게요 A, B, C, D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원래 이거랑 이렇게 연결됐어야 되는 거야 뾰족하게 여기에 다시 C가 있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보기로 봅시다 단층 FF 다시는 횡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올라간 역단층이야 그 다음 리언번 습곡하고 그러니까 A, B, C, D가 있고 부정합이 경사부정합이니까 습곡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합이 일어난 건데 습곡하고 단층 사이에 단층 사이에 부정합 면이 형성되었다 맞네요 니은은 순서 이렇게 쳐놓고 보니까 그 다음 디귿번 X하고 Y를 따라서 각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 연령의 증가 감소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 자 이거 C지 C에서 그 다음에 위에 뭐가 나와? B가 나오지 근데 C보다는 B가 나이가 많았지 그럼 맨 처음에는 나이가 증가하는 거 먼저 나오지 그 다음 B 다음에 다시 여기 C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는 다시 나이가 감소가 되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D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나이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다 단층면 통과했더니 단층면 통과하고 다시 뭐가 나와? C가 나오잖아 그럼 D보다는 C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이가 다시 아이쿠야 증가하는 거네 그럼 나이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A, B, C를 표시해놓고 그냥 읽어버리면은 여기 가장 간단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든 건 ㄴ하고 ㄷ 그 다음 12번 갑시다 정답률이 55%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ㄷ번 질문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일단 주기혈성의 내부구조지 3층하고 2층이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양질량의 2배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질량의 2배보다 좀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들은 중심부의 핵, 복사층, 대류층이라고 하는 3층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질량이 2배보다 큰 것들은 중심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 핵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질량 자체가 어떻게 돼? 이게 좀 더 큰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가하고 나의 질량 중에서 각각 보통 태양질량은 M스타 이렇게 쓰잖아 태양질량이 1배, 태양질량이 5배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그래서 ㄱ번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오케이 그 다음 ㄴ번 나의 핵에서는 이제 PP하고 CNO 중에 누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분 기준이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구분 기준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주계열성의 중심핵에서 중심핵에서 수색융합반응이 일어날 때 PP하고 CNO 중에 누가 더 우세하게 일어날지는 중심핵의 온도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에너지 생성률을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중심핵의 온도가 약 1800만도잖아 1800만도 그래서 중심핵의 온도가 높을 때는 CNO가 우세하고 이건 PP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ㄴ번은 CNO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 양하고 PP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만약에 PP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이런 데서는 요 값이 1보다 크겠지 근데 CNO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는 요 값이 1보다는 작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어디 있는지는 확실해요 가는 왜냐면 가는 우리 태양이잖아 태양은 중심핵의 온도가 약 1500만도여 가지고 얘는 PP가 CNO보다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이니까 그럼 요 값은 CNO보다는 PP값이 1보다 무조건 크겠지 근데 얘를 물어봤는데 얘는 태양질량이 5배잖아 근데 우리가 PP하고 CNO 중에 누가 더 우세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심핵의 온도가 약 1800만도 정도 되거든 근데 이제 얘가 나가 가보다는 더 질량이 큰 건 맞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은 안 만들겠죠 사실 중심핵의 온도가 1800만도가 보통 태양질량이 한 1.5배 정도 돼요 태양질량이 5배면은 당연히 나는 이쪽에 가 있어가지고 PP보다는 CNO가 좀 우세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요 값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번 맞는 거 그 다음 디귿번 주기열 단계가 끝났어 주기열 단계가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거성이나 초고성을 진화하는데 우리가 이제 초고성으로 진화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게 보통 태양질량의 8배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다 초신성 폭발에서 중성자변이나 블랙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둘 다 백색 회성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림을 주고 판단하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HR2 상에서요 이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주기열 라인이 있잖아 그럼 이제 태양질량의 태양질량하고 똑같은 건 여기 있어요 요건 적색코성으로 갈 때 비교적 광도 변화가 그러니까 절대 등급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갔는데 질량이 태양질량의 5배짜리는 원래 좀 광도가 큰 상태야 근데 이제 얘가 거성적으로 진화하게 되면 광도가 좀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등급의 변화 폭이 질량이 작은 놈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질량이 큰 놈이 변하는 게 조금 작아요 이건 경향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디귿번 보세요 주기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 헬륨 연소가 뭐야? 이렇게 헬륨 연소가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때 얘기하는 거지 헬륨 연소가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때까지 절대 등급의 변화 폭은 태양질량 5배짜리하고 태양질량 중에 누가 좀 더 크다? 태양질량이 5배짜리보다 태양질량하고 똑같은 게 절대 등급 변화 폭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2번은 ㄱ 맞고 ㄴ 맞고 가가 나보다 커야 되니까 디귿 잘못 듣겠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